두 장을 배나 시킵니다. 오잇! 심판 심판당함 어 왓처의 진도는 양을 명상은 음을 뜻하며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K 캐릭터이다. 추월 없이 승리. 그냥 나오면 집어야지. 울보들이 사는 동네를 영어로 하면 다운타운은. 다운타운. 어? 고수 고수 네 리럭스 타스 비하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심판당함 약한건 안돼 약한건 화형이야 아 이거 해반데 상점 주월얼방 주월얼방 서색 서색 축석 가르기 글쎄 글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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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살까? 내 척 갈등 오지네 그냥 3,000원 벌자 투월 거르기 투월 거르기 추월 거르기 추가성공 나는 돈으로 벌었다 한번 떠거르기 왜요 왜그래 추월이 뭐 잘못했어요 딱 킬각이었네 킬추야 이랬는데 추월 내장 나오는 시드였으면 좋겠다 미래를 바꾸지 못했나 미래를 바꾸지 못했나 미래를 바꾸지 못했을 때 미래를 바꾸지 못했을 때 미래를 바꾸지 못했을 때 내 강호할 게 없어가지고 개망 와 진짜 위험해 심판이나 당해랬나 교훈? 휘갈김? 교훈이 맞겠지 전제교훈 연꽃 빠따조 성수도 괜찮아 보인한다 연꽃 빠따조 아니 추월미션 걸리자마자 추월립만 오면 고상황되는거 1등이 없네 아니 방금꺼 휘갈김 먹고 여기 추월경각하면 바로 무한이었잖아 지금 1막에서 무한 완성되는 시대인데 이걸 1등이 없네 4등이 없네 4등이 없네 4등이 없네 2등이 없네 1등이 없네 5등이 없네 3등이 없네 4평 학습 심판당함 어서 4평 학습 다 수월 줘요 4평 하나 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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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령은 따따블 펀치를 맞고 멀리 멀리 날아갔다 역분 역분 유..죄.. 심판자.. 약한건 안돼.. 다형이야.. 사색 정권수양 정권수양 말고 정신수양 먹고 싶은데 겁내 안나오네 심판이 전화무적불된거 원래는 안됐었는데 패치로 구현해줌 공개 붕괴 나여줘 빨리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됨 유.. 무우.. 해서 ién이 이걸로 휴가 하고 소련 흍 전화 뭐한 첫짓 왜 킬각인지 지도 모름 증신수양을 사야되나? 손절을 사야되나? 아 고마워요 와 저특 킬각인가? 킬각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킬각임? 킬각임? 이거 맞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쌍설곤 이펙트 킬각인가? 킬각 맞음 내가 디흐흡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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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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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야 안되겠다 전지부패해야겠네 너oque 쁘 milie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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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피에 드로우 감수 달려있었을 때 진짜 쓰레기였는데. 근데 페널티 뺐더니 갑자기 개살기 우물이. 옛날 얘기하는 첨부 다 바라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패 진짜 열받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성 가서 집어야겠다. 쓰레기 쓰레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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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쩔쩔 쩔쩔쩔 쩔쩔 3천원 이미 3천원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이거 먹어야지 실패해도 천원이라고 그럼 사실상 이천원이지 실패 하긴 5천원 5천원 미션이 하나 더 걸려 있기네 할인까지 하는거 킹받네 1막에서는 약돈이고 3막에서는 돈 없으니까 할인까지 해주는데 이래도 안사 와 상점주인 장사 잘하네 키윽키윽키윽 중사장 돈 못 벌게 하려고 키윽키윽키윽키윽 돌겠네 진짜 추월 한번 더 걸으기 성공 추월 한번 더 걸어보기 성공 앵처 마요 아니 마요는 좋은데 휘갈김 빠진거 거지 같네 뭐 거지 같으면 어쩔건데 그래서 뭘 할 수 있냐고 혹시 꼬우시인가요? 어쩌라구요 매요 매요 든지 놈들아 떨어져서 다녀 선우조 잘하네 いうこと 든지 탑 탑 탑 아 쪽으로 동물 꼬라지하고는 달팽이 잡을 때 어떡하지? 달팽이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닐까? 달팽이 잡을 때 어떡하지? 달팽이 잡고 다음, 이거로... 드로좀... 광기? 순수? 순수는 필요 없고 광기? 순수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근데 순수는 드로 잡아먹는 거 에바지네 체력만 날렸네 전지보함? 전지보함 Pokemon 천지보함 주님은 나눠하는데 영번개 삼진광쿵 삼진광쿵 아 상태 이상 걸리지 마 임마 상태 이상한 놈아 아 저 놔서 엄마한테 쏘아올수도 있지 아이 뭐 핑계야 도박군 손절 손절 마요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달팽이가 문젠데 달팽이 잡을만한건 안나오네 도박군 손절 마요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도박군 손절 마요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도박군 손절 마요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네 아 있네 손절 아직 그냥 안됐네 어이 씬참 정신차려 점검 fun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팽이? 그게 뭐죠? 작은 깎아봐. 순서를 터먹은 거 장난이야. 어차피 2패 가면 다 떨어지는 거니까 문제는 없지만 기분이가 나빠거든요. 애쉬에 찔려죽을 깎아. 돈 썼어야 된다. 올강화니까 이제. 아... 마지막에 안 썼어야 된다. 다 W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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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 따윈. 추월은 거들 뿐. 복제 포션에서 추월 나오면 어떻게되면? 컴온을 거긴 했던 김해를 피아노은 everything 와는 거는 내 일할 줄 알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식 에이 마요 이거 먹으면 우선은 없어지는 거잉? 야권에 안 쓰여져 있는데 추월 없이 저질 수 없었어요 화상 플러스로 받는 거 아냐 이 정도 이겼네 어케짐 혼자리여 섞였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충분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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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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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미션 안 있으면 1막부터 휘갈 김에 추월 마요로 끝난 거 아니었어? 마지막에 주판까지 나오니까 다른 거 먹을 필요도 없었네. 미션 컴퓨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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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